진정한 변화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면 왕이 행차요 앞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앞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거라고 이사야 쓴 자가 말한대로 세리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세리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 첩병은 지름길이죠? 평탄케 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이 세리요한은 회계를 지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분을 회계해야 되는데 주님의 그 길에 예비하라 예수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의 첩병을, 그의 지름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길이 삐트려 있으면 안되지요? 빤따하게 만들고 또 울퉁불퉁 있으면 고르게 만들듯이 내 마음을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회계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언제나 함께하시고 인도받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세리요한은 제사장 아들로서 호의하시고 할 수 있었는데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지금처럼 밍크 옷처럼 고급 옷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저녁에 잠을 잘 때 깔고 자고 덮고 잘 수 있는 토박한 그런 약대 털옷이었고 메뚜기 석청을 먹었고 메뚜기 열매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영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첫째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세인 석의고안들이 왔어요 사두기인들이 그때 이 독사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켜 임박한 진호를 피하라더냐 여기서 바르세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독사자식이라고 해버렸고요 그리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들이 지금 죄의 사함을, 죄를 고백하고 왔거든요 그 죄의 고백하고 아니고, 입으로가 아니고 사함의 인격의 변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열매를 맺지 않냐 하면 불에 찍혀 던지운다 이 불이 무슨 불이겠어요? 지옥불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잘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청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들의 신앙은 회계에 했을까? 또 회계에 했다는 증거의 열매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너희를 회계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푼다 지금 그냥 세례받았어요 세례받은 걸로 나는 죄 용서받다가 아니고 물 세례 주면서 회계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으로 된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중심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나 처음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 기회가 왔는데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다 천국에 입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의 최고 아름다운 단어가 뭐입니까? 회계입니다 회계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을까? 회계만 하면 죄 용서받고 고르는데 열매지면 김선영 목사님 간증에 보면 그분이 한때 사형성고받았고 불교에 심취했는데 그 불교에 거기에 중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이시는 길이 없어요 저들은 죄이시는 게 뭐냐면 석가한테 계속 절을 하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도 사람 만나면 죄를 주니까 무언 말하지 않는 거 이렇게 딱 글자 써서 다니고 그래서 혼자 산에 걷고 암자에서 수련하고 그러면서 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배 하루에 만번 절을 한답니다 그러면 무려 15시간 20시간 계속 하루 내 절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죄 용서받는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못박히시고 피를 씽고 피가 죄 용서된 것을 믿어진 것 그 피를 믿기만 용서받는 것 이 피에서 죄 용서받은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이제 구원받는 자로 또 두 번째 성활에서 계속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면 부원이 먼지가 뜬 거 보이죠? 지금 여기 먼지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성령의 빛이 임하게 되면 아 나는 주님 거꾸러져요 거꾸러져 이사야 하나님 만났습니다 화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망분해 요하를 뱉다 그러잖아요 베드루가 깊은 데라서 금물을 냈을 때 많은 고기 잡혔을 때 그가 고백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써이다 주님 정말 만나면 나는 속물린가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만난 자는 정말 만나면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주인이라고 알면 이제 구원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구나 이게 성령의 빛이 임해야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매 여러분 정말 열매도 풋가을 열매가 아니고 날마다 탐스러운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꼭 인간을 회개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어서 뭐의 죄인데요? 죄의 원했던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에 빗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 목적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게 다 죄가 되고 말았어요 이 죄의 시초는 마귀가 유혹해서 아당가를 유혹해서 죄짓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 피가 죄의 피가 흘러갖고 가인이 보세요 죄인이라고 해서 뭐라는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주겠어요 그 죄성이 그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참 여기서요 하나님 제가 화가 났고요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용서하셔서 그랬으면 얼마를 줬까? 내가 아우를 지키냐니까? 회개할 기회를 또 놓치고 있어요 가인이 마귀 속에서 그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원인을 보니까 그 예배에 실패했어요 가인의 시선을 받지 않았거든요 오늘 또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가인은 쫓겨나고 박가라도 효력을 내지 않냐고 땅에 유리한 자가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죄의 혈통이 어떻게 내놓은가 보니까 가인이 낳은 아들이 뭐이니까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을 낳고 그 성의 이름이 에녹이라 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들 이름을 성의 이름을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아성을 자기 성을 쌓은 거예요 사학가가 큰 기업을 이루고 정치가가 큰 이름을 이루고 다 자기 나 나 나 영원히 그 아성을 쌓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의 자원은 예수 글쓰고 오직 방패되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아성을 쌓고 대기업을 이뤄도 한순간 무너질 수가 있고요 또 잠시 보험하게 될 줄 몰란다 하더라도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아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혼을 접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원을 예수 글쓰로 모시기 바랍니다 회계는 한마디로 내가 쌓은 내 인본주의의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게 회계예요 또 에눅이 아들 낳았습니다 이라신 낳는데 이라 이름을 도망자 자신을 과시한 자라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도망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그 모습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에게 아멕을 낳는데 아멕을 보니까 아내를 둘러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아다요 아다라는 뜻은 장식하는 자 꾸미는 자 겁니다 여자들이 남자 유혹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몸단장하고 거기에 정신 시간을 쏟는 이 천박한 여자 그 모습을 말하고요 실라 그 말은 그늘 그림자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엉큼한 속성을 가지고 유혹을 좋아하고 온갖 교태를 부르고 남자를 유혹하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두 여자마다 똑같이 그런 성품 그런 사람 좋아하고 그게 그 가인의 혈통이 그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은 죽어불고 의인 그래서 이제 셋을 줬습니다 셋의 혈통을 통해서도 받으라도 또 노아홍수 할 수 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딸들만 보고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노아홍수 심판이 이러러 오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꼭 맥을 꼭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동행했더니 노아야 예 너는 큰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방주의 그 사이즈 취격 규격 다 줍니다 오늘 또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용대로 예수만 구원이 있다면 그거 맞는 거예요 절대로 WCC 종교다운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오늘 또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요 내 끝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 플러스 내가 믿음 믿음은 그릇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데 이게 순종해서 그 방주를 계속 만들었을 때 그 방주 속에 자기가 구원하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말씀에서 사는 그 믿음의 삶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홍수 다음에 니무롯이 영웅으로 나왔어요 예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근데 니무롯이 한 거 보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예 성을 대리 높이자 홍수로 멸지 말도록 하자 홍수가 나더라 우리는 살 거다 하나님의 대적인 바벨 그래서 오늘 혼자 깨서 흐트려버렸습니다 땅을 정보가 다스려야지 이게 뭐 여인이냐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그 얘기했죠 오늘 이거 인본주의 시작인데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살겠다는 것 오늘 제가 회개 설교하는데 회개 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없이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계획자는 것 이걸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본토 진척 아비벨 떠나 내가 네게 지지할 땅으로 가라 왜 떠나라 했을까요 세속의 자리 인본주의 자리 육신의 향나의 혈악의 자리 우상의 자리를 떠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말씀을 그냥 따라갔어요 말씀만 믿고 가드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 지지할 땅 가니까 가난한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떠나러 가고 순종한 가난한 땅이 흉년이 들고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복이 안 오고 가난한 땅에 흉년이 들어갔고 종들은 다 도망가고 갖추고 목마라 죽게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또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에서 응답받지 않고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살 곳을 찾아서 곡창집 애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신앙파람보로 가버렸어요 근데 애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무래도 지금처럼 치안이 있고 경찰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죽일 것 같아 좋은 방법이 있다 말아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딱 이런 좋은 생각이 이야 누이 동생이라고 해버리자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좋다 안전하리라 안전했습니까 꾀로 사나다 꾀로 망해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께에 자기가 맞아갖고 아 자기 부인을 바로왕이 뺏어가 버렸어요 이게 아브라함 정말로 이건 너무 실망스러운 사건이죠 한 번입니까 두 번째 또 그랬어요 장세기 20장 2절 보니까 그 아내 사라를 누기라 했으므로 그라로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했더니 그만 하나님 아비멜렉의 현몽아 그 얘기를 시대에 네가 취한 여인을 인해서 네가 죽으니 그가 남의 아내입니다 하나님 아니 나는 남의 아내지도 모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네가 깨끗한 마음은 내가 다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두 번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실수가 넘어졌지만 그렇다 해서 아브라함 실망했다 너 끝났다 폐기처분 오늘 여러분 폐기처분 하면 저부터 열 번 천분 폐기처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여러분이요 꿈에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꿈을 꾸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아주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예배드린 것이 여러분 잘났습니까 똑똑했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열 번 천번 죽어마땅한 죄인데 하나님의 그때그때 살아가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구원받았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기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이 아닌다든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영웅화시키지 않습니다 실수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부터 실수할 수 있었고 넘어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받아주신 너그러운 그 가슴에 안긴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오늘 이게 예배드린 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에 깨달아주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의 은혜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만들어 쓰셨지 믿음의 주상 합격 하나님이 만들고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쓰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어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도 하갈 때 이스마일이 나와버렸어요 이스마일이라는 것은 무슨 무엇이냐면 자 들락이 같이 되리니 모든 사람 치겠고 형제와 대항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꼭 이스마일은 꼭 그렇게 살았어요 들락이 같이 막 싸우기 좋아하고 형제 동방에서 이건 뭐냐면 어게인스 대력했다 뜻이더라고요 항상 지금 이스마일 아랍계통 자손 보세요 지금도 아예세가 거기서 나오고요 계속 화역구가 나오는데 계속 싸우기를 좋아하고요 이게 항상 유괴성품의 모습이 오늘 또 우리 안에 항상 이스마일 성품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밑에 또 잘못 이스마일 나왔고 이삭에서도 또 빗나간 게 또 예서가 뿅 나와버렸어요 유괴성품이 나와버렸어요 예서 후손 중에서 하마이 나오고 이렇게 항상 대적을 해요 대적 하나의 원약 백성을 괴롭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회계를 지금 뭘 회계한가 우리 아내는 언제나 이삭과 이스마일이 싸우고 있어요 언약의 이삭 말씀 유괴성품 이스마일이 항상 싸우는데 성경도 꼭 그걸 얘기합니다 장세기 21장 구절을 보니까 살아가 본 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국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일 이삭을 희롱하네 항상 지금도 이스마일 유괴사람은 영의 사람을 희롱합니다 오늘 또 기도 교계에서 영의 사람을 빗박해요 유괴사람도 언제나 그 아브라함 매길이 돼 이 여인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라 쫓아야 됩니다 쫓아야 돼요 인정사정은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종의 아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절대 유괴성품을 내가 쫓아야 삽니다 그래서요 쫓은데요 장세기 21장 14절을 보니까 아우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야 내 쫓인다 그러면 지금 그래도 원래 큰아들이잖아요 서자 출신이지만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일 내어 쫓인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준다니까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종도 많고 양떼 소떼도 많은데 먹고 살도록 지금 내줘야지 아니 빈손으로 어떻게 살아라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방야에서 그래가지고요 물 떨어지니까 하갈이 목숨고 아주 방성되고 천사가 나타나고 물도 주고 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해도 넘어있지 않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어떻게 살아라고 황에 내쫓아요 왜 아브라함이 왜 이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을 말에 유괴성품을 인정사정 없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유괴성품을 죽여라는 거예요 로마스 8장 10단이 말하기를 내가 육신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혹시나 행여나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육신을 살면 영어로서 뭐 행시를 죽이면 살려니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나무의 저 바다의 돌이 버림될까 두렵다 하겠어요 반드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육신이대로 살면 죽는데 로마스 8장 6단이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은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객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물세례만 끝날 거 아니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가 다당말을 정하게 하사 알고 건무악과 드리고 천국이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리라 알고 쭉정이는 얘기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것이요 그 다음 알고 쭉정이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회계요 성령의 역사에서 진정한 통역 회계가 되지 진정한 회계는 그래서 성령 아니고 회계가 안됩니다 성령의 빛이 들어와야 꺾으러지고 뒤집어지고 그래서 요 한 시간도 울고 기도하고 막 불바했다고 참 막 그런 사람 보면 요 빌딩 오고 안 바꾸는 정도 이야 너무 귀한 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뢰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회계에서 육신의 소유 끊고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 이제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은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에 와서 됩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 육신의 소유 끊어야 되고 이기야 되는데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이기는 게 무엇이냐 뭘까 어떻게 이기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에 가장 크라이막스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크라이막스 보금 십자가 달릴 때 다 이뤘다 이것은 마귀의 빚을 다 청산했다 이 말이야 이게 크라이막스예요 우리 기독교 보금이 여기에 있어요 성수와 지수소 희장이 찌려서 새롭게 산 길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는 직접 만난 이수의 이름이 크게 다 이뤘다 오늘 그러면 그 다 이뤘다는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다 완성했어 나는 이제 신분이 바꿔졌어요 종이 아니어요 백성이 아니 자녀고요 신부여요 당당한 자녀여요 그분이 피주고 나를 사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서 한 번 뭐냐면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기 일지어다 자 아무리 날마다 죽느라 해도요 내가 또 혈기도 나오거든요 내 속에서 이상하네 죽었는데 또 혈기가 나오지 이상해 나 죽었다 해도 내가 또 혈기가 또 남는다니까 이게 어째 죽었었는데 또 혈기가 나와 안 나와야지 여기 중요한 비밀 있어요 너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너는 죄에 대해서 넌 죽었어 넌 죽었어 하고 주장해 계속 하나님께 산자로 여길 지어다 간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고백하셔요 석진 마셔요 나는 죽었어 뿌리는 뽑혀졌어요 그 다음에 6장 14절에 해답이 나오는데요 죄가 너희를 죽었지 못하라 율법이 우리를 죽어놔 수 없어 예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법에서 해방됐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다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다는지 아십니까 나는 십자가 피해 제 용서가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자녀관계 신부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법을 안 따집니다 원칙이 안 따져요 그냥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부여요 확신하지 이걸 주장하신 마귀한테 아멘 내 자식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은 뭐고 애와 갖고 사랑합니까 사랑이 되어요 내 핏줄은 이상하게 내 새끼는 확 짖어져요 내 새끼 내 새끼 막 내 새끼 하면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그냥 꼭 껴안고 막 예 나는 자식이거든요 피로 샀거든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 놀라운 사랑받은 걸 깨달으세요 아멘이죠 제가 딸만 셋 낳고 14년 동안 저는 이제 늑둥이 아들 낳기가 14년 더 어리는데 아들 낳으라고 생각을 아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세 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첫 번 두 번째도 아니니까 세 번째까지 아들 모습 보여주면서 막 나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순종을 했네 하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보니까 다 결혼시키고 이제 둘이 막 그래도 지금 이런 분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 말로 할 수 없어요 하 하나님 감사해요 아주 은총이만 보면 엔돌피가 나오네 지금도 여러분요 그렇게 이 사랑이 이것이구나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요 제가 은총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주일 밤만 끝나면 꼭 밥 먹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해요 그게 뭐냐면 저하고 나하고 우는데 쉽지 않을 거 그래요 쉽지 않을 거 그 말은 침대에서 서로 밀어내기 싸우는 거예요 뒤에 살 먹고 열 살 먹고 내가 서로 밀어내 그런데요 그런데요 할 때마다 내가 2대1로 져 어떻게 진가 1회전은 내가 져요 2회전은 져버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엎지라덩이 딱 잡고 결국은 내가 져줘요 이겨요 이겨 3회전은 그것도 끌고 갑니다 내가 깨어내면서 그런데 사실은 내가 깨앉고 가슴 부비는 순간 나는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 놈을 자꾸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져줘요 그러면 그 놈은 2대1로 이게 다 좋아해 그 10분, 20분 그 시간에 행복을 아십니까? 너무너무 좋아 한 번에 너무 사랑스러워갖고 한 너댓살을 먹었는데 그게 엔돌핀 내 스트레스 다 풀어지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얘가 저는 숨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빠 됐어? 아빠 됐어? 아빠 만족했으면 좀 놔주라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 아 그렇군 하나 옆에서 우리가 기도한 순간에 하나님 됐어요? 나 좀 기도했습니다 빨리 잠자러 가야 하고 놀러 가야 하고 왜 그런 모습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순간이 예배드린 순간이 꼭 껴안고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딸, 관계된 사람은 좀 그럴 줄 몰라도 내 입장에서는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이 군대 제대인데 딱 껴안고요 난 다른 말이에요 아들, 아들, 아들 막 혼자 막 그래 우리 집에서는 알아 그 말이 내 과정표인가 그래, 나도 아들이고 아들이 있구나 아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제게 그 사랑을 누가 줬을까 없는 분이 죽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기 때문에 부자관에게 그 사랑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메죠? 오늘 중요한 것이 오늘 그 사랑을 언제 느낄까? 오늘 회개를 지금 강요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를 꼭 껴안는데 그럼 가슴 속에 어떻게 들어갈까? 여기에 키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는 길 육성, 죄성을 버리고 뽑아버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살지 못했어요 막 하는 품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실수받고 허물맞고 죄 많은 거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뭉클히 올라오면서 그 사랑에 보다받지 못한 데 육성, 죄성이 미웁고 그래서 뽑아가고 하나님 싫은 거 버리고 그러면서 그 회개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불쿵 나와요 하나님의 가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죠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첫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 또 나와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되고 나면요 이제 내가 상처받은 거 마음에 눌린 거 쓴 뿌리 이거 다 용해됩니다 그리고 기도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 한번 엉엉 한 시간만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내 영혼의 카타르시스가 되었고요 영혼의 기쁨이 오고요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게 되고요 내 영혼의 모든 죄악이 내 영혼의 어둠이 다 떠나게 되기에 하늘의 은혜 햇살이 여러분 심령 속에 비치게 되고 여기에 회개고 나면 마음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손털처럼 가볍고 산뜻하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이 은혜가 날만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이요 다 맡겨지고요 사나주구나 주의 거시로다 나는 주님과 같이 산 거 이렇게 행복해요 기도 시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은혜의 생수가 내 가슴을 적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람 새 사람 되고요 이때 변화가 오는데 회개 열면 나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뻐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슬퍼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 내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이 날만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맛이 여기 있는데 이 맛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설교 들으면요 맛을 느껴본 사람 맞아 맞아 역시 그래 나는 정말 그게 너무 좋아 나는 세상에 절대 이 기쁨을 뺏길 수 없어 이 부질없는 세상과 내가 치울 거 뭐야 막 그러면서 찬양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근데 아직도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은 그래 그런 세계가 있게 있는가인데 나도 언제나 좀 교육을 받아볼까 그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내일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영혼구을 위해서 일하고 중복이도 하고 기뻐서 교회에 오는 발걸이 심판을 날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 만나게 해서 영적인 신앙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뭘까 하면 다윗왕의 사후랑의 삶을 우리가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둘 다 성령 받았는데 사후랑은 참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3회상 23년 1절 보니까 혹이 다윗의 과외가를 돼 불레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타장마다를 탈취해야 되다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 신세예요 자기 코도 석자예요 근데 아니 불레사시 타장마당을 지금 가을에 수확을 해갖고 배가 누렇게 익었는데 와서 싹 배가 오라 막 다 가져가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구원하라 그래 다윗이 가서 싸워서 이제 그 문제 해결하고 그 일라를 사람을 구원해 줬어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은 참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3회상 23년 치즈로 보니까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호기 사후리의 고함에 사후리 가로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시였도다 하이코 이 졸장구 말한 거 보세요 자기가 민족을 지켜야 되지 자기 군사는 다윗이나 잡으러 쫓아다니고 다윗은 피난민 신세에 민족을 구원시키고 보호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시였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다윗이 잡으려니까 맨날 산으로 도망다는데 그 일라를 성에 들어갔다 하니까 잘됐다 이제 문과 문빗장에 갇혔다 다윗 너는 죽었어 내 손에 들어왔어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어 예수 민 사람이 어따위로 민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팔아먹고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사건이고 부끄러운지도 몰라 사울왕은 그런 인생 왕이면 뭐예요 그 졸장부 인생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 정말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회계에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꿔지 않으면 내 속살에 바꿔지 않으면 이런 속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사울왕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원래 왕으로 뽑히니까 행구사에 숨어서 겸손하자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암락이 찾으러 간 효자였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이 내면의 변화 마음에 할래가 없어서 문제예요 지금도 교회에 다니면서 껍데기만 왔다 갔다 다니고 내면의 가치관이 바꿔오지 않았어요 인생의 목표가 바꿔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위에서 살기로 한 그 변화가 없어요 전부 예수의 이용력만을 누르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우수와 군대가 요당을 건너서 열의 고성을 파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할래를 행하라 그래요 할래가 뭔데 아니 생각하세요 지금 전투 중이에요 남자는 할래에 빠져나갔고 다 누워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적국이 침략이 오면 다 죽어요 인간의 말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래를 행하라고 해야 돼요 할래에 행하세요 이 할래에 행한 것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겠다 길갈 그 말은 애굽의 근성 속성 죄악의 세속적인 것 끊어 오늘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열의 고성 점령에 들어갔거든요 할래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업하기 힘들고요 얼마나 세상에 악한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땅 정복전쟁은 이 땅의 세상 정복은 정복전쟁은 이기는 길이 바로 할래고 세속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과 맞장차 싸우는 것을 이기는 길은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성령으로 거룩해지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사우랑은 영적 할래 못 받아갖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게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도 인생에 사는 목표가 성공으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두시고 말씀들 사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우랑은 왜 잘못했는가 다윗 자기 왕국 건설 하나님 왕국 건설을 위해서 해야지 내 왕국 건설에다가 다 죽었잖아요 진정한 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진작 변화되면 저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우리 남자분들이 얼마나 바꿔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남자로서 아내를 볼 때 젊어서는 뭐 성격이 맞니 어쩌니 좀 탓일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은 살수록 참 내 아내가 고마운 분이구나 친구이구나 얼마나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함불로 말하고 함불로 되어있고 내 꼬라지 때문에 아내가 너무 힘들었겠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줄까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래서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뿌듯하고 주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있어요 이건 애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마음 있습니까 남자분 그런 마음 없으면 회귀하셔야 돼요 아내들이요 내 남편이 머리로 알아야 내가 함불로 너무 했구나 그래도 착한 남편인데 내가 더 존경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까 오늘 진정한 변화는요 가까운 사람부터 알아요 직장생활에서도요 정말 사장을 귀하게 여기고요 동료를 정말 섬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변화 그것이 회귀합당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간 이돈 장너님 동영상 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참 부모님 신앙이 대단해 미국 유학을 가는데 아이 비행기 피해다가 그래도 1년 정도 먹을 돈이 줄 줄 알았더니 세상에 성경 구절을 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의 조상 아브라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지 돈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가는 변기표 하나에다가 너의 조상 아브라멘 너를 인도하는데 캄캄하지요 굉장히 내가 어디서 갈 돈도 없는데 완전히 하나님 만나기만 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한지요 땅바닥에서 그렇게 고생 다 해요 29살 때 교수가 됐습니다 이제 고생 끝 그런데 그 분이 참 믿음 좋더라고요 멕시코 성교를 떠나버렸다 원주민 성교 땅바닥에 담을 장터 그 고생을 합니다 만약 그랬으면 그분이 지금 그대로 교수를 있지 어떻게 무역협회 무역센터 부정자 되겠습니까 거기서 다시 계속 코링하고 거기서 고수 성진하게 되는데 우리가 9일 데려야 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잖아요 그날 회의가 있어서 가게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복통이 나가지고 설사 때문에 비행기 놓쳤는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얼마나 철저한지 하나님 중심으로 5제 10에 8조 9조를 할 정도 얼마나 주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분이 유럽 대통령 왕들을 만나고도 본국으로 미국으로 예배드리로 비행기를 6번 탄답니다 자기 한 시간 자기 교회 예배드리로 참 깝깝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그리고 세계 국제 회의를 주일날 안 하고 자기가 바꿔버렸어요 대단합니다 목숨 긁어버렸어요 오직 참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목숨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운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1927년도에 세계 최초로 대세양 횡단 단독 비행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차하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불란서 파리까지 33시간 혼자 옛날 비행기죠 33시간 혼자 밤에 운전하고 간다고 보세요 하루 반을 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착해가지고 굉장히 세계 영웅이 됐는데 그 당시 담배 사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린드버그씨 이 담배 안개입이 입에 물어주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손깍지만 끼워주세요 사진만 찰칵 한 번 찍고 5만 달러 증거하자면 수십억입니다 주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저는 세례교의입니다 한마디로 딱 저는 세례교의입니다 금 한마디 수십억이 나는 세례교의입니다 한마디 담배 깔치 필요한 것들 손가락 한 번 넣어서 찍어만 줄 알게도요 그걸로 단호의 거절해가지고요 대회에서 특별히 됐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돈 장도 생각하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분 하나님의 멋있게 자존심을 세워드린 분이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세요 박모사야 너는 내 자존심 세우니 오늘 우리 성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이란 단어를 써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 하나님도 자존심 하나님 자존심 좀 구기지 말아라 너 예수님의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멋있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저 깨잘잘살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 멋있는 인생 정말 너는 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세워줬다 린드버그시나 이돈 장도나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오늘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죽어버립시다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말씀 지키다가 죽어버리면 멋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지 못하고 벌벌 떨고 마귀한테 적어도 내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단을 이기고 뭘로 이길 수 있겠냐고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정말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지키고 멋있게 29살에 교수 돼가지고 다 버리고 교수 직장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수 가도 못해요 근데도 성교수라고 하고 많이 성령이도 받았을 때 하나님 멋있는 인생 세웠어요 우리 안정우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멋있는 사람 됩시다 믿음의 승리가 됩시다 성령의 도구가 됩시다 내가 죄상의 육성을 다 버리고 주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